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자질의 한계 따위는 없다. 그걸 정확히 보여주는 완전 거지같은 사연을 가지고 왔어요. 봅시다. 애가 2호씩 먹다가 남았는데 버리기 아까우니까 네가 싹싹 끌고 먹어라. 네, 이거는 아까 아범이 남긴 건데요. 이것도 아까우니까 어머님도 같이 쳐드세요. 원지, 애 2호씩 남은 거 나한테 먹으라는 시어머니. 이게 뭔 소린지 싶으시죠? 그냥 제목 그대로예요. 시어머니가 저희 아이 2호씩 먹고 남은 거, 애 2호씩 퍼주고 남은 물이랑 먹다 남은 2호씩, 얼마 남지도 않은 그걸 꼭 며느리인 저한테 먹으라고 해요. 만들고 남은 게 아니라 애가 먹다 남은 거요. 한 번은 아이를 맡기고 잠시 밖에 나갔다 왔더니 진짜 한 숟가락도 안 돼 보이는 적은 양인데 그거를 통에 따로 담아두고 저한테 먹으라며 들이미는 거예요. 이거, 꽁꽁이가 먹다 남긴 건데 아까워서 못 버렸다. 엄마인 네가 대신 싹싹 끌고 먹어라. 이래요. 아니 어머님, 대체 왜 이러세요? 남으면 그냥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랬더니, 애 보는 데서 버리지 마라. 이딴 소리를 하더라고. 아니 그럼 애 안 보이게 버리면 되잖아. 그리고요, 이유식을 떠나서 그냥 늘 언제나 항상 이런 식입니다. 제가 뭔가 물으면 이상한 동무사답으로 사람 더 열받게 만들어요. 주특기야. 아니, 아이가 그걸 왜 봅니까? 본다 하더라도 안 보이게 살짝 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애한테 지가 먹던 밥 버리는 거 보여주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러면서 아니, 어여 먹으라니까. 계속 개 미친 헛소리만 해대요. 아니, 그게 그렇게 아까우면 할미인 본인이 쳐드시던가. 왜 나한테 들이밀고 먹으라는 거야. 그리고요, 더 그지 같은 건 자기 아들한테는 절대 이런 소리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이거 당신이 먹어! 이랬다가 심어 또 지랄하고. 평소에도 저런 이상한 반응에 대화 거의 안 되고요. 또 그래, 구두새처럼 돈도 엄청 아끼는데. 아, 옆에 있으면 너무 짜증나요. 미쳐버리겠어.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그래, 그냥 심어 번호는 앞에서 남편 아가리에 전부 쑤셔 넣어버리세요. 2번. 앞으로 쓰니 남편이 밥, 음식 조금이라도 남기면 그거 싹싹 모아놨다가 심어 명상에 들이밀고 어머님, 이거 아까 네 아들이 먹다 남긴 거니까 어서 쳐드세요. 네가 엄마잖아요. 이렇게 말하세요. 3번. 아, 시댕. 진짜. 어디서 단체로 정규 수업이라도 듣는 거야, 뭐야. 왜 시자만 붙으면 이런 기상천외한 짓들을 하는 걸까? 손주할머니라고 해봤자 아직 50대 후반, 정말 많아도 60대 초반일 텐데. 아니, 왜 저렇게 늙는 거야? 100살 남은 우리 정주할머니도 저렇게는 안 해. 댓글. 나도 궁금했는데, 이거 안 배워도 알아서 잘들 하더라고요. 우리 이모가 그랬어. 아들내미 갑질하는 거 보고 확 느꼈지. 그러다 결국 지 아들 이혼 남은 안 들었지만, 어쨌든. 4번. 참 이상하죠. 자기 딸내미, 아들내미한테는 절대로 안 할 짓을 왜 이렇게 며느리들한테만 처해대는 걸까? 나라면 되레 더 조심스러울 것 같구만.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지금 다 큰 아들이 둘이고, 며느리, 상상만 해도 어려워요. 며느리 앞에서는 조금 더 어른스럽게 말하고 행동하고, 예의 바짝 지키면서 또 따뜻하고 인정하게 배려하되, 또 불편하지 않게 진심과 애정을 담아도 모자라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는데, 아니 저런 미친 망구들은 왜 저렇게 추하게 사는 걸까? 왜 그러는 걸까? 5번. 이런 경우 오히려 애 보는 앞에서 남은 걸 절대 먹지 말라고 합니다. 아이가 그걸 계속 보잖아요? 그럼 엄마는 내가 먹다 남긴 걸 먹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나중에 무식까지 한대요. 이유식 때는 못 모를 때고 워낙 어리니까. 내가 힘들게 만든 거 아이가 안 먹으면 아까워서 대신 먹기도 했지만, 유아식 이후 아이가 먹다 남은 거 절대 안 먹어요. 여하튼 남은 거 그거 그리 아까우면 심어 본인한테 먹으라고 해요. 아니 왜 진한 안 처먹고 며느리한테 먹으라는 거야? 아니면 아들 입에 넣어주든가? 6번. 남편 있을 때 그러면 화낼 필요 없고, 그냥 숟가락 들고 와서 싹싹 긁어 남편 입에다 넣어버리세요. 나는 배가 부르거든. 근데 이거 버리면 아까우니까 꽁꽁이 아빠인 당신이 먹어라? 이렇게 넣어버리고 반은 보지 말고, 아무 일 없다는 데 딴 일 하면 돼요. 7번. 이런 괘지같은 십자들은 자기 아들내미 여자만 보면 그냥 못된 심불과 쳐 올라오는 것 같아요. 심어 용심은 하늘이 낸다잖아? 어우 징글징글해. 아니 도대체 얼마나 대접을 못 받고 살았으면 모르는 남도 아니고 며느리한테 저 지랄들을 하는 걸까? 막 그러면서 기대고, 또 자기 기대에 못 미치면 유치하게 사람 괴롭히고, 제발 곱게 좀 늙자. 같은 여잔데 그렇게 살지 말자고. 추하게 늙지 말자고. 이 거지같은 십자들아. 왜 그러니 정말? 8번. 일단 남편 아거리에 쑤셔넣고 후기 꼭 남겨주세요. 9번. 그게 싫으면 시모한테 애를 맡기지 말든가. 님도 혹시 아들이 먹다 남긴 거 쳐먹고 정신이 살짝 돌아가셨나요? 10번. 이거 아까워서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종련 아가리에다 음식물 쓰레기를 꼭 넣어야만 지속이 풀리니까 저러는 거야. 다른 거 없어요? 추가. 보니까, 그러면서 왜 아이를 맡기냐 이런 댓글이 보이는데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출산하고 시부모가 저희 집에 매주 찾아왔었고, 이것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남편이, 그래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엄마한테 아이 봐달라고 하면 되잖아. 우리도 그때 좀 쉬면 좋고. 이래가지고 잠깐 나갔다 온 거였어요. 아니, 그리고 아이를 맡기든 안 맡기든 그런 거 다 떠나서, 며느리는 시모한테 일단 거지같은 취급 받아도 된다, 이겁니까? 제 생각에 불필요해서 굳이 안 썼던 건데, 그래요, 이왕 쓰는 거 지금이라도 그냥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시모는 아이를 자기 집, 즉 시댁에 데려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꼭 저희 집으로 오는데, 두 사람이 같이 와요. 시부, 시모. 시부는 반드시 술을 싸와서 술이랑 밥을 먹은 뒤, 소파에 누워 TV를 보다 먼저 집으로 돌아가고, 시모는 손주가 더 보고 싶다면 계속 혼자 머무릅니다. 게다가 저희 집에 올 때도 그래요. 당신들이 직접 찾아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너희가 와서 우리를 모시고 가라! 이럽니다. 그렇게 저 혼자 아이를 보고 있으면 남편 혼자 가서 두 사람을 피급해 오고요. 나중에 또 댁에다 모셔다 드릴 때도 그래요. 바로 돌아오는 법이 한 번도 없습니다. 꼭 갈 때마다, 집에 뭐가 안 된다! 이러면서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한 번 올라가면 기본 한 시간은 머물러요. 안 와요! 그러다 제가 너무 스트레스받고 힘들어하니까, 자기 오늘 주말이고 하니까, 잠시 애 맡기고 우리 나갔다 오자. 이래가지고 나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댓글도 보이는데요. 저요, 지금 육아휴직 중이고, 조금 있으면 복직입니다. 또 복직하면 그때부터 아이는 저희 친정에서 봐주실 예정이고요. 뭐, 또 이거 말고도 이상한 댓글 나올까 싶어, 그냥 미리 다 얘기하는데, 결혼 당시 돈이요, 제가 훨씬 더 많이 가져왔고요. 직업은 그냥 완전히 똑같습니다. 같은 회사인가 봐요. 여하튼 이때 남편이랑 집에 같이 들어왔는데, 정확히 저를 딱 쳐다보면서 저 말을 한 거예요. 이거, 너 먹어라! 물론 저는 그냥 버리겠다 말을 했던 거고, 시모는 난리를 치고, 남편은, 에이, 엄마는 그래도 먹을만하니까 남겨놓은 거겠지, 이래가지고, 그래? 그럼 니가 먹어라! 이래가지고, 시모는 더 난리치고, 진짜 생각은 하면 할수록 열받아가지고 글 쓴 거라고요. 왜 이렇게 오해들을 하실까? 댓글 1번, 그저 지 아들이랑 결혼했다는 이유, 그거 하나만으로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음식점 앞치마 얻어와 입히고, 남긴 음식 먹어치워라! 이러고, 남의 집 귀한 딸한테 막말하는 개짓거리, 이러니까 늙어서 어른 아니지, 인간 대접도 못 받는 거야. 그냥 돈 싸들고 실버타운이나 들어가라고 해요. 2번, 벌써 나이가 이름도 훌쩍 남은 우리 엄마, 그럼 당신 아들과 며느리가 금쪽같은 손주들이 먹다 흘린 거, 그걸 주워먹어도 그래요. 어이가, 너희들 마 너, 그걸 왜 먹 너, 참 희한타, 버리지, 이러셨는데, 겨우 나이 육십 언저리, 아직 늑담한 여편녀 따위가, 왜 이런 거지같은 논리로 멀쩡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냐고, 니가 옛날 사람이야? 3번, 이게 며느리뿐만 아니라, 지 아들내미한테도 똑같이 하는 거면, 그래, 그냥 사람이 그런 거구나, 이러고 말겠는데, 곧 죽어도 며느리만 처먹으리드니까, 그러니까 시자 소리 듣는 거야. 4번, 비록 자식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없더라 하더라도, 차라리 아예 없는 게 더 나은 부모는 되지 말았어야지,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 죽을 날이 더 가까울 인간이, 사람들이 그 나이를 처먹고, 아니 왜 이렇게 철들이 없냐, 왜 이러는 거야? 5번, 우리 시모도 절하길래, 남편 저녁으로 같이 줬더니, 아니, 이걸 왜 우리 꽁꽁이한테 먹이냐, 이러면서 데어놓고 신경질을 내더라고, 아니 이거 제가 안 좋아하는 거라서요, 근데 이거 버리면 어머님이 뭐라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왜요? 보세요, 꽁꽁씨 되게 잘 먹는데요, 이랬더니 또 지 혼자 삐져가지고, 몇 날 며칠 동안 혼자 꽁얼거리고,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야 쌩같죠, 그리고 정말 웃긴 게, 우리 남편 여기서 눈치도 없게, 어, 평소 엄마 음식은 많이 짰는데, 이걸 먹으면 속이 너무 편하고 좋네, 이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괜히 나한테 투덜대고, 특히 남편이, 자기야, 이거 나도 아침마다 같이 해줘, 이러니까 완전히 개빡쳤는지, 닥쳐 이 새끼야, 그래요, 아무리 자기 아들이라도, 눈치가 없으니까, 되게 답답했나봐, 그건 이해해, 6번, 우리 시모는 내가 자기가 했던 것처럼, 남편 성씨 집안을 위해, 당연히 희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싫어 진짜, 아니,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는데, 본인이 참고 맞추고, 인내하고, 뒤에서 눈물바람해가며, 한스러운 시집살이 했던 거, 이거를 나도 똑같이 하는 걸, 당연하다고 여겨요, 같이 있으면, 숨이 탁 막히고, 나 너무 힘들어, 힘들어, 이제, 헐, 뭐야 이거, 우리 시모 이야기인가, 님 혹시, 내 동서니? 7번, 야, 시모도 시모지만, 시모하는 꼬라지 마라, 아기 키우는 아들내미, 며느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뭐 술을 싸들고 와, 그리고 밥이랑 그걸 처먹고, 소파에 널부러져 있고, 야, 글만 봐도 저 인간들, 그지같은 인격이 바로 느껴지네요, 이게, 이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다 못 먹이고, 따로 들어둔 거, 그것도 아니고, 먹다가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남은 걸, 그걸 따로 들어가지고, 먹어라, 이거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그러면서, 아들한테는 먹어라 소리 안 하고, 그죠? 이거는 그냥, 괴롭히는 거라고 봐요,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우면 지가 먹었겠죠, 며느리 입에 그렇게 들어가는 걸, 봐야 속이 풀리는 거야,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못돼 참아본 겁니다, 그지같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